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에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이 12월 23일 수요일인데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은 장이 꽤 까다롭죠. 그러나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또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머니투데이 여의도 주식왕 방송이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4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저한테 많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들 힘드셨잖아요. 또 아주 어제 수십 분이 저희 VIP 크립에 가입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계셔서 저도 큰 힘이 되고 있고 하여튼 제가 혼신에 힘을 다해서 수익으로 또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즘 아까 말씀드린 장이 좀 까다롭지만 미국 시간부터 잠깐 볼까요? 어호 애플이 어제 급등했군요. 물론 장정 5%까지 가다가 조금 상승폭은 둔화시켰지만 2.85% 상승했고 기타 산업재라든가 구경제 쪽은 좋지가 않았네요. 이쪽으로 와서 조금 괜찮았던 것들이 세일스포스트 아컴 같은 것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서비스나우 이런 것도 비교적 괜찮았어요. 이게 다 소프트웨어 쪽이죠. 이런 쪽이 괜찮았다. 페이팔, 결제 시스템 이것도 괜찮았네요. 전반적으로 그냥 혼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애플의 영향이죠. 애플의 영향인데 애플은 어제 이렇게 오른 이유가 전기차 진출해요. 타이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2024년까지 차체 또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까? 기술 뭐 그런 걸로 해서 전기차 진출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목전에서 자꾸 누르긴 했지만 역시 강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 대단하죠. 애플이 이렇게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상승했죠. 이에 앞서서 우리는 어제 어떤 자율주행차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캠트로넥스라든가 모바일 프로젝트 이쪽 관련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된 거고 애플이 이제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면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반면에 테슬라는 어땠느냐 테슬라도 좀 조정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S&P500 때문에 편입 때문에 올랐지만 그것도 20회선을 지지했어요. 이제 어제 또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좀 급락 나오다가 결국 20회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경쟁 구도 때문에 그런 거죠. 애플하고 새로운 또 이제 적이 생겼으니까 경쟁자가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견조하다. 21회선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어제는 어제 중국교 증시도 좀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또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물론 또 추가 좀 하락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과일 구간에서 이격 주정은 좀 필수적이고요. 내린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21선 그럼 대략 2720포인트 내외 그렇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저런 낙개 출발을 하면 오히려 좋겠는데 그래서 낙개 출발을 하면 양음량 캔터도 만들 수 있고 좀 여기서부터 위에 살릴 수도 있는 거 이때처럼 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지켜보자고요. 지금 장은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대흥주 같은 건 제가 계속 그때 어떤 말씀을 보면 경계 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완급 조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몰킵을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보자는 것들이 뭐냐면 역시 제4차 산업혁명주 이게 뭐였죠. 다 신규 상장제가 여기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따가 오늘 제가 좀 아침에 좀 모두에서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오늘 두 회사가 신규 상장이에요. 진홈 앤 컴퍼니하고 석경 에이티 여기서 제가 기업 분석을 해드릴 거고 4차 산업혁명주에서 신규 상장들이 아주 급등 시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뭐 FN 가이드 그런 거 외에는 거기가 다 상한가 또는 급등 낼 일이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배팅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VLP 클럽의 유종 회원수가 아주 그야말로 폭주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공략해서 많은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피플바이예도 그렇고 다 아시죠. 이건 뭐 제가 일일이 통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때 400%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걸로 그냥 차트보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공략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피플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플바이오 첫 번째 공략한 것이 몇 프로나요? 414% 이건 뭐 4번 공략해서 퍼피트한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노베택 같은 거 신경질은 아니지만 100% 이상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다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위드택도 더블 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위드택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위드택도 웬일에서 나면 더블 났죠. 첫 번째부터 더블 100%. 위드택 100%. 이게 다 신규 생장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잖아요. 명신산업. 바로 테슬라향. 실시 납품의 회사 240%. 그 다음에 또 엊그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알채라 같은 것도 2연속 상한가. 그 다음에 우리 실제 공략은 아니지만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신규 상장주가 있었죠. 그게 바로 보였죠. 이런 것도 프리시점바이오도 우리 상한가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공략했던 신규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벨팅만 자르면 다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두 종목 제가 지노맨 컴퍼니하고 석경 에이트에 대해서 기업 분석해드리고 오늘 또 우리 함께 오신 어저피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 것인지 잠깐 예고해드릴게요. 자 먼저 지노맨 컴퍼니는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있잖아요. 대장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미생물 유전정보 마이크로바이옴을 신약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식 화이자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좀 조인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천넵에는 천넵의 플랫폼을 하고 있다 천넵도 요즘 좀 아까 잠깐 차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올랐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코넥스에서 하는 거예요. 코넥스에서 한 8만원 내외 했던 건데 공목가가 4만원이면 오늘 분명히 한 8만원 이상 8만원에서 출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률이 1,175대 1에 했어요.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그 분야는 빌게이츠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바이오에서 이거 대머리 치료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항암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쪽에서 지배하는 회사가 앞으로 바이오에서 성장성이 좋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바로 지로맨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통 물량이 총 토탈 한 1,380만 주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40% 정도 566만 주가 나올 수 있고 1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350만 주는 돼요. 넉넉치가 않죠. 그러니까 1,300만 주 중에서 800만 주 정도가 900만 주 정도가 1개월 내에 나온다는 것은 물량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경쟁률은 높았지만 이것은 공모주 열풍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예를 보면 FN 가이드도 그렇지만 약간 겨우는 틀리지만 코넥스에서 이전한 종목들은 뭐 이렇게 과거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시세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회사는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젠001 그다음에 또 자폐증 피부질환 고형암 이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에 다양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건 상당히 눈에 띄요. 12월 8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신규 타깃 그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 유탑 개발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조금 눈에 띄네요. 이런 것들을 하여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DSC인베스터먼트 이것도 한번 참고로 여기가 지노맨 컴퍼니하고 프리시점바이오 여기 투자했었죠. 그래서 이거 창조사인데 이런 것도 한번 흐름이 어떨지 함께 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런 종목은 제가 꼭 주식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출발은 긍정적이고 과연 8만원에 출발해서 따로 붙느냐 안 붙느냐는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은 우리 VIP화에서는 제가 리딩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하냐면 석경 AT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첨단 나노기술 전문업체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적이 되지는 않고 결국은 뭐냐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특례 상장으로서 이거 이제 IPO에 성공한 그런 회사인데 이건 이제 또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2023년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불해서 이번에 공모가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8천원에서 만원까지 예전 공모가 공모가인데 물론 경쟁률이 1751대 1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스몰캡 그렇죠? 만원짜리가 총 유통이 총 주식수가 540만 주인데 한 310만 주 320만 주가 이제 오늘 나올 수가 있어요. 한 58%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 녹록치 않은데 일단 지금 유동성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는 매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캡에서 이것도 한 2만 원에 출발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주식이 냉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2023년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문제는 있긴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것도 저는 이제 정보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종목은 제가 옛날에 명신이라든가 또 피플 바이오 공모가 2만 원짜리가 18,000에 출발하니까 17,000에 매수한 거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 최근에 한 종목 시기가 한 회사 시기가 상장했지만 오늘 좀 이렇게 두 회사가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우위가 점할지 그건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렇게 힘의 분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이 회사는 바이오헬스케어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사업에 나노 소재를 공급해서 전 세계 20개국 80국 이상의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10년 동안 꾸준히 흑자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상장 3년 후인 23년 추정치로 해서 벨로시로 도출했죠. 그런데 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3년에 238억 매출의 102억 물론 부가치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2만 원 됐고 2만 원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거 두고 봅시다. 2만 원에서 출발하면 또 얼마까지 갈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또 뭐냐면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해서 치과형 레진 소재 있잖아요. 그래서 또 토네형 외첨제 그다음에 화장품 소재 이런 데까지 실생활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2천 원 정도 현재 진짜 같이 냉장히 따지면 그런데 2만 원에 출발하면 어떻게 했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랬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기업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우리 VIP 클럽에서는 정말 신규 상장주 그다음에 또 황맥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하여튼 명신사람부도 최근에 한 6일 만에 240% 급등 나오고 그랬죠. 하여튼 오늘 또 우리 이제 황맥기가 있는데요. 황맥기란 저점 맥점을 참 기가 막히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황맥기를 통해서 할 것들이 뭐냐면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럼 한번 MS 오토텍 같은 거 볼까요? MS 오토텍 그때 황맥기를 잡아서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횡보하는 것들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공략해서 또 고점 대비 많이 내린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들 바이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는요. 어제부터 이미 몇 종국들이 움직여있잖아요. 대화제약이라든가 현대 약품 같은 건 사안가도 하고 대화제약 시간의 사안가도 있잖아요. 이것은 꼭 연말까지 있잖아요. 내년 연말까지 바이오 섹터는 일부 꼭 편입하십시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뭐냐면 어제 바이오 큰 종국도 말고 있잖아요. 저기 뭐야 셀트리온 같은 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중소형 그 다음에 또 JP모건 컨퍼런스 콜 참여하는 것 그 절까지 추가하면 올라오거든요. 대부분이 이미 시작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또 보면 연말에 바이오 섹터에서 누른 종목들은 연초에 대부분 뜨더라고요. 참고해서 바이오 섹터는 꼭 한번 필수 포트 구성하셔야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또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돼서 제가 간략히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익 내는 그런 것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어떤 기도해 줄 거예요. 오늘 또 한번 멋지게 수익 내시자고요. 그 다음에 저와 친구 되는 방법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절대 회원보지 방송이 아니에요. 혼자 어제도 보면 장이 이렇게 수익 내기가 좋은데도 대부분 개인 투어분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요.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일단 저하고 친구가 되십시오. 친구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보시는 영상 밑에 제가 무료 톡방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1번 방은 거의 만 원이 될 천오백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무료 톡방이 있는데 1번 방이 많이 참여하면 2번 방으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있거든요. 똑같이 참여 코드는 7777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구독과 조회를 안 놓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계좌도 늘어날 거예요. 좋은 정보가 친구가 되면 나쁠 거 일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빨리 무료 톡방에 가입하시라고 그러냐면 황맥기 런칭이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신청해놨고 이제 그것만 오케이 승인만 떨어지면 여러분한테 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셔야 다음에 황맥기 여러분 출시할 때 무료 체험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VRP 이제 가입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베스트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명품방으로서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 MTN 어제도 막 밤 1시 넘기까지 우리 그 운영자들이 뭐 전화를 받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였 수 있는 수십 분이 가입하셨어요. mtnw.co.kr 여기 접속하셔서 강의하게 할 수 있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 그 다음에 8시 이후부터는 1600-5908 1600-5908 이렇게 여기서 전화하시면 아마 운영자들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드릴 겁니다. 너무 통화량이 많아서 조금 통화 중 걸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걸리면 02-2077-6200 이쪽으로 전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여러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좋은 정보 혹은 여러분들 정말 성공 투자를 해서 응원해 드릴 겁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려요. 하여튼입니다.